에이아이 아이아이 에이아이 아이아이 빵빵빵빵빵빵빵 안녕하세요. 라비야, 내가 너 엄청 기다린 거 알지? 너네 그 회사에서 신인 베리베리 콘서트 때 인사했다며 네, 저 레오 형 콘서트 때 인사했는데 아, 내가 둘째 날 갔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원래 계속 봤었으니까 청량한 약간 소원이었네 좀 약간 미소년 느낌이 친구들이 많이 나고 맨 처음 공개된 민찬이 어, 민찬이부터 너무 청량하더라고 딱 요즘 얼굴 천재가 눈 쌍꺼풀 딱 있고 눈 크고 코 높고 딱 첫인상부터 뭔가 이 친구 잘생겼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친구라서 그치, 얼굴 천재 실물도 엄청 커 잘생겼네? 어? 얘가 래퍼라며 아, 호영이가 그치 호영이가 랩도 하는데 댄스도 하고 랩도 하고 근데 또 보여지는 모습은 또 되게 귀여워요 아, 그래? 약간 그 다람쥐 아, 맞아 맞아 네, 개현이가 제일 궁금해 개현이는 지금 진짜 이만해요 얼굴이 작다고? 개현이는 거의 잠깐만 누나한테 엄청 작아 어, 나도 얼굴이 좀 작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타이트한 샷은 되게 좀 신비롭더라고 그리고 웃을 때랑 그냥 정색했을 때랑 이 차이 같고 네, 온도 차이 온도 차이가 많잖아 얼굴 작다고 그러니까 한번 진짜 꼭 만나보고 싶다 네, 얼굴 진짜 작아요 용승이 사실 이 친구가 진짜 그냥 현실 남친 같은 느낌이야, 그치? 네, 진짜 훈훈한 훈훈한 느낌 안에서 공부 되게 잘하고 베리트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임시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아, 동헌 동헌입니다 리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, 그래? 듯한 느낌이에요 아, 카리스마 있어 인상도 그렇고 에너지가 딱 눈빛이 저는 카리스마가 좀 있는 느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랩하나 봐 네, 맞아요 아까 호영이도 그렇고 딱 이렇게 어떤 그치? 연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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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이거 메인 보컬이잖아 네네 팀 안에 있을 때랑 또 혼자서 노래를 할 때랑 되게 다른 느낌 다양하게 자란다고 아, 그렇구나 투머치 엔터테이너 아, 그래? 투머치 엔터테이너 맞아, 투머치 엔터테이너 투머치 엔터테이너 아, 강림 아, 막 내놨다, 강림 강림 16살이거든요 16살이면 23살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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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엄청 크겠네 얼굴에 앳된 느낌이 있긴 한데 있어, 있어 완전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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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지만 또 아는 것 같아요 귀여워 이름들 반전 똥 네 роз